와우 personal live 황희찬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잘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해주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언제정도 돌아올 수 있을지 또 돌아오게 된다면 또 건강에 잘 뛸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응원도 해주셨는데 황희찬 선수가 지난 새벽에 라이브치와 도로토문트 분데스리가 경기에 후반전에 교체해서 뛰어줬습니다 71분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한 19분정도 뛰었습니다 아우 진짜 오래간만이죠 황희찬 선수가 실전에 뛴게 마지막이 지난해 11월 카타르와의 국가대표 경기 AMH 평가전에 뛰고 이번에 처음 뛴거니까 한 50여일만에 실전 경기에 뛰게 된거구요 독일 무대로만 따지면 11월 초에 7라운드 프라이브루크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 때부터 개선해보면 두달여 만에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를 밟게 된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황희찬 선수는 올시즌 분데스리가 6경기를 소환한건데 6경기가 일단 다 교체로 뛰게 된겁니다 이번에 황희찬 선수가 들어간 것은 뒤져있는 상황에서 교체 투입됐어요 뒤져있는 상황에서 나게스만 감독이 공격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라이브치가 홈경기였기 때문에 또 골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밀렸죠 밀리는 상황이었고 어우 상대가 뭐 홀란드라든지 마르크로이스라든지 제이든 산초라든지 너무 잘하더라구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뭔가 앞쪽에서 막 뛰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팀이 막 밀리는 것도 있었고 또 황희찬 선수 개인적으로도 참 오래간만에 뛰다보니까 확실히 뭐 감각적인 부분 또 체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믿더라구요 어 또 들어가자마자 실점을 하면서 흐름이 또 한번 확 꺾인 것도 있었고 라이브치가 이런 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일단 황희찬 선수가 복귀전을 좀 치르게 된건데요 그다보니까 제가 지금 휘티만 하나 좀 보여드릴텐데 음 황희찬 선수가 2선 쪽에서 좀 자유롭게 막 뛰려고는 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출전했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흐름상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히트맵이라든지 활동 영역을 좀 남기기 쉽지는 않았구요 또 시간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 스탯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아주 높은 수치를 받았던건 아니에요 볼터치도 한 7번정도 있었고 슈팅이나 키패스는 없었습니다 경합상도 그렇게 많진 않았었구요 그래서 지금 뭐 평점도 보면 뭐 미디어들마다 한 6점대 정도를 주고 있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평균적인 어떤 활약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거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되더라구요 돌아온거면 된거다 예 정말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몸도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걱정이 많으니까 또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돌아온거잖아요 예 한 두달이 만에 돌아온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이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한두경씩 이렇게 하면서 올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럽축구도 그렇고 모든 곳이 다 막 고민도 많고 또 문제도 생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도 보면 코로나 의 문제 걸렸다가 돌아온 선수들이 크게 두 종류의 그 사례들이 있더라구요 하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그냥 아주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뛰는 선수들이 있고 어떤 선수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휴유증이 남아가지고 뛰는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황인천 선수는 잘 털어내고 진짜 더 멋지게 더 건강하게 잘 뛰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오면 된거다 너무 첫 경기 때부터 우리가 어떤 뭐 대단한 거를 이렇게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그 복귀한 다음에 교체 선수 명단에 있다가 뛰진 못했고 이번엔 교체 선수 명단에 있다가 뛴 거잖아요 또 다음번에 이제 주말에는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 있는데 그 경기도 또 더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만들어가면서 실전 체력 실전 감각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아마 뭐 나게스만 감독이라든지 라이프치위도 또 어 황희찬 선수에게 배려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런데 뭐 황희찬 선수는 그렇게 서서히 만들어가면 좀 될 것 같긴 하는데 상대팀의 도르트문트 진짜 홀란드는 이 친구는 진짜 괴물이네요 진심으로 이 친구는 놀랍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선수네요 괴력? 괴물? 몬스터? 아니 이번에 이제 도르트문트가 원정에서 3골을 넣었는데 이 3골 모두에 관여한 선수 그것도 아주 깊숙이 관여한 선수가 이 홀란드입니다 그 근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임팩트가 강해요 자신의 첫번째 골이었던 홀란드에 71분에 그 제이든 산추가 올려주잖아요 거기서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는데 수비수가 같이 떴거든요 그냥 수비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수비수가 마치 종이 인형 같아 그냥 진짜 압도적인 높이와 압도적인 파워로 그냥 밀고 들어가버립니다 그냥 확 날아가고 수비수도 공도 그대로 꿀 대안으로 들어가고 와 그거 보면서 저런 선수가 다 있어 저 얼마나 수비수 입장에선 굴욕적이었어요 같이 떴는데 사람같지 않게 넘어가버리니까 선수답지 않게 넘어가니까 근데 사실 더 앞거는 84분에 홀란드 자신의 두번째 골이었는데 와 이런 거구가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마르크 로이스가 딱 볼 잡고 주려고 하니까 홀란드가 수비 있고 딱 사이공간 침투하려고 딱 서있다가 우파메카노가 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라인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로이스가 침투패스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볼이 약간 길지 않아 싶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골키퍼 나오는 걸 보더니 오른발로 툭 쳐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키퍼 나오다가 오! 방향전환이 되어버리니까 역동작 걸리고 고생해요 왼발로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는 진심괴물이다 라고 느꼈던게 아니 190이 넘는 그런 체구인데 그 라인 깨고 들어갈 때 순간적인 속력 보세요 팍 치고 들어가는 그 거구가 팍 치고 들어가서 또 골키퍼 나오는 걸 보고 감각적으로 어? 사실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뭔가 그렇게 전환을 한다든지 뭔가 순간적인 판단해가지고 그런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막 차가지고 걸린다든지 뜬다든지 이러는데 그걸 보고 오른발로 살짝 뻗더니 방향만 살짝 바꿔서 왼발로 때려버려요 이런 강백까지 갖고 있다고? 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압도적? 압권? 진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것뿐만은 그런게 아니라 그 팀의 첫번째 골이 55분에 제이든 산추가 넣는데 사실 이거도 제가 봐서는 절반 이상은 홀란드가 만든거에요 이 장면 진짜 멋있습니다 이 장면도 약간 사이드 쪽에서 홀란드가 딱 볼을 경합해서 가져가서 드리블 시작하는데 정말 미친 속도 미친 돌파 능력입니다 상체 딱 앞으로 밀어들더니 볼 갖고 측면 쪽에서 달려 들어가니까 빠른 데다 힘이 있으니까 수비수들이 붙지는 못해요 그냥 저돌쪽으로 들어가더니 크로스 딱 올리니까 거기서 또 마르크 로이스가 백힐로 돌리고 그걸 제든 산추가 마무리하죠 와 세 선수의 어떤 컨비네이션도 그렇고 팀이 만들어내린 팀골적으로도 진짜 멋있지만 이 홀란드는 이거 진짜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도 확실히 인간계를 뛰어넘는 친구구나 몸이 갖고 있는 그 거구의 어떤 파워에 그런 어떤 타고난 어떤 감각 같은 게 결합되니까 뭐 이런 이런 선수가 나올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근데 아 그럼 골대도 맞췄구나 왼발로 왼발로 골대도 맞췄어요 그럼 세 골에다가 아니하고 골대도 맞췄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플레이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친구가 부상 때문에 12월을 한 경기도 못 뛰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상 때문에 재활을 했던 선수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보여주면 몸이 진짜 완전한 풀핏으로 돼가지고 진짜 진짜 최고라고 할 땐 얼마 하겠냐는 거죠 복귀전이 지난 1월 3일 볼스프르크와이 경기 때가 복귀전이었고 오늘의 복귀 두 번째 경기였는데 하자마자 그냥 두 골 때려 넣어버리잖아요 하여튼 뭐 혼란되는데 넣으면 멀티골이니까 이번 시즌만 따랐을 때는 10경기에서 12골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부상 때문에 빠졌던 경기들 다 있는데도 레반도프스키가 워낙 많은 골을 놓고 있으니까 20골 레반도프스키여서 분데스리가 득점된 2위고요 그런데 지금 기록이 하나 있는 게 홀란드가 짤즈브르크에 있다가 지난 시즌 도중에 분데스리가 왔잖아요 분데스리가 데뷔해가지고 분데스리가를 몇 경기를 뛰었냐면 25경기를 뛰었습니다 통산 자기 독일 25경기에서 몇 골을 넣었을까요 네 25골을 넣었어요 25경기를 뛰어서 25골을 넣습니다 외우기 쉽죠 25 25 이게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대요 분데스리가를 데뷔한 선수가 데뷔해서 초반에 25경기에서 25골을 때려넣었던 선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기록 곤란드 나이도 어린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 친구 나 얘기하면 제이든 산초도 짧게만 얘기하면 2000년생 만 20살이잖아요 올 시즌 들어와서는 안 터진다 해서 메뉴가 안 데려가기 잘했네 메뉴 팬들이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점수는 확실히 있어요 제이든 산초는 최근 공식경기 이러면 세균기 연속 골인데다가 오늘도 골을 넣어가지고 분데스리가 자기 개인 통산 해가지고 32번째 골인데 분데스리가 총 91경기를 뛰었거든요 32골을 분데스리가 넣은 선수 중에 최운소래요 이렇게 어린 선수가 32골을 넣은 적이 없답니다 제이든 산초도 능력 있는 선수입니다 도로서부터 잘한다 마르크 로이스의 감각 콜란드의 미친 미친 플레이 제이든 산초도 정말 미친 미친 포텐 이런걸 다 한번 본거 같구요 조금 감독교체도 있고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때 콜란드가 못 뛰었던 12월에 순위도 좀 떨어지고 이런게 있었는데 아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바이러 미너를 좀 더 위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만 놓고 보면 그런 자력이 충분한 팀인거 같구요 또 한편으로는 황희찬 선수와 콜란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인데 황희찬 선수가 다시 몸 잘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급하게는 안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거 아닙니까 지켜보시는 여러분들도 또 저희도 조금 긴 호흡으로 길게 지켜보면서 황희찬 선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음번 경기 주말에 볼스부르크니까요 그 경기는 더 많은 출전시간 더 많은 임팩트있는 활약 또 차근차근히 기다리면서 하겠습니다